한글자막 by 한효정 꾸미꾸미 참긴 헛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아보네 아아 두구루알라 창포로 가거든 처음이 소식처럼 전해주면 나도 따라 창포로 간다고 사람도 이젠 소용없네 창포로 나는 가야지 송방호의 기태와 함께 창포로 가고 싶은 사람 소원의 질러주세요 저 산만을 쉬어가는 길소다 내 사연 전해 듣겠소 고고 싶지요 참고로 가중 사연 전해 두구 고군무 여주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